초등학생 3번 태극기를 찍으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4번을 찍으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4번 아닌가요? 4번 줄 알았는데? 정답은 3번이 태극기입니다. 다음부터는 태극기에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3번 태극기를 찍으셨는데 맞추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런던올림픽에서 태극기가 올라가는 걸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잘 몰랐어요. 3번이나 타임에 나오는 method 2번 1번 4번이요 3번, 1번, 2번, 4번 애국간데요. 1절부터 4절까지 순서대로 말씀해주세요 3번, 2번, 4번, 1번 애국값 몇살때부터 알고 계셨어요? 9살이요 10살 아, 똑똑하시네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번, 1번, 2번, 2번 감사합니다.